오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어제부터 13일간 이어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별도의 0시 출정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식 출정식 장소로 서울 용산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락시장을 고른 것이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용산을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상징성이 강한 지역을 골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정반대의 장소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네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전 총리였는데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생행보로 해석이 됐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출발을 함으로써 정권 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권교체가 그 사이 되면서 반대로 여당은 민생 야당은 심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선거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어제 여당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의 일환으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조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또 하나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비소거 같은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며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거칠어진 한 위원장 급하긴 급한가 보다. 귀를 씻고 오늘 발언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미는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또 최상병 사건 의혹에 휩싸여 있죠. 국방부 또 위치를 해 있는 이 용산에서 정권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 입틀말과 칼틀막을 일삼은 정권의 폭력 때문에 모범적 민주국가 위상도 추락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민주당에서 김민석 총선종합상황실장이 밝힌 건데요. 일단 공안정보기관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북한 및 대공정보를 언론에 기사화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제보가 연달아 당에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불법 사찰 혐의 고발 사건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면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라든지 또 농민회라든지 촛불 행동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것을 좀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제보를 받아보니까 대공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기관에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정원이라든지 공안기관이 선거 개입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 재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을의 공영훈 후보 아들이 30억 건물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양문서 후보의 또 자문동 아파트 장려 대출 의혹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요. 네. 공영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 화성 을 지역 출마자인데 2021년에 서울 성수동의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30억 상당이었고 이제 차익이 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거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풀리는 것을 내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공영훈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내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산 가벤 민주당 후보인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딸의 명의로 1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딸이 대학생이고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법 대출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양 후보 역시도 편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여기 공영훈 후보가 출마한 화성 을 지역은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지역이기도 해서 개혁신당이라든지 또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특히 배우자 의혹이 제일 나오고 있어요. 네.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경우에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보유 재산이 부부의 보유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2억 원이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에 변호를 하면서 수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관예우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났고요. 박은정 전 검사 측에서의 반박은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 원 정도는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윤석열 정권에서 정관예우라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데요. 조국 대표 행보는 어땠습니까? 네. 조국혁신당과 조국대표는 어제 첫날 출정식을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부산에서 창당대회도 했었고 또 조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데 조국혁신당 측은 부마항쟁의 진원지라는 측면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의의를 부여를 했고요. 윤석열 심판을 강조하는 동시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네. 임종석, 유승민, 물밑 등판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의 유승민 등판설이 계속 나돌았는데 지원 유세 했네요. 네. 경기 화성 정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강남쪽 지역구였는데 공천에서 탈락을 한 이후에 지역구 이동을 했죠. 그리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이종철 후보도 있는데 유경준 의원과 이종철 후보가 다 친유승민계로 꼽히고 있는 인물들이고 평소에 친분이 있고 또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지원 요청을 받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개별 지원입니까? 아니면 당에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네. 개별 지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들 후보들하고 친분이 있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지 당 차원에서 요청을 받고 당 차원의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에게 요청 오는 후보들의 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기용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언급을 하면서 유 전 의원은 한 의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니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지원 유세는 본인도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읽힐 수가 있겠고 다만 본인을 원하는 후보들의 한에서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당 수도권 위기론으로 유승민 전 의원 선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개별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도층 표심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분명히 개혁 보수라든지 중도에 호소하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전통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 판단에 따라서 후보들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을 했던지 이게 갈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 전 의원이 본인한테 요청을 하는 쪽한테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후보가 요청을 한다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선거 이후에 혹시 이걸 계기로 해서 유승민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또 당 주류에서는 또 이것을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흥미로운 관측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컷오프 되면서 공천 갈등 빚었던 임종석 전 실장. 어제 이재명 대표랑 합동 유세에 나섰더라고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본인이 선거운동을 띄웠던 서울 중국 강동 쪽에 이제 성동이죠. 중성동 갑. 네. 성동에 뛰어들었는데 일단 전연히 민주당 후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제 결국에 합동 유세를 했다는 거는 이제 이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민주당 선거를 위해서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추후에 낙동강벨트 쪽 지역이라든지 이쪽 접전지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일단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얘기를 한 것은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른바 문명 갈등 완전 봉합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총선 승리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완전 봉합 여부는 사실 총선 이후에 또 민주당 질서가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이것을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어가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는 분명하게 선언을 한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승민 임종석 공통점이 여야 주류에 견제받는 비주류 잠령 아니겠습니까? 결국 총선 이후에 정기 개편에 염두에 두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이런 해석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든 여권의 유승민 전 의원이든 간에 모든 지역을 다 유세를 다니지는 않을 텐데 어느 지역을 또 유세를 가느냐 또 그 지역의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향후에 각 당의 내부 질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자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또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 과정이 적법했다 판단했습니다. 아마 일단 이 과정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1월 9일에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하루 만에 철회를 신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보고 이후에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회기 중에 재발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는 과정을 밟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해서 표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청구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발의 과정이 적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이것을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시킨 이유는 탄핵안 자체가 본회의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본회의안건을 산정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철회 동의 여부도 표결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다. 표결권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탄핵안 철회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후에 재발의된 탄핵안에 대한 가결 선포도 1.4 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단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손 검사도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계속되는 겁니까? 네. 탄핵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대고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은 또 사법 심판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국회 측에서 수사 무마의 정황을 입증할 근거를 검찰 쪽에 요청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현재 수사나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쟁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 자체는 계속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 버스 파업이 있었어요. 어제 출근길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전체 시내버스의 98% 정도 되는 7200여 대가 새벽 4시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가 안 되면서 이제 결국 원래 예정대로 노조에서 파업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비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지만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파업 소식을 모르다가 정류장에서 처음 알게 된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런 것도 마련을 했는데 셔틀버스가 또 제때 안 나타난 그런 지역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지하철로 또 택시로 몰리면서 또 지하철 이용객도 붐비고 길 위에 도로 정체도 조금 더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오후부터는 버스들이 다시 정상 운행된 것 같아요. 결국 협상 타결된 거죠? 네. 협상 결렬 이후에도 노사 양쪽은 물 밑에서 협상을 이어갔다라고 알려졌고요. 파업 시작하고 나서 11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쯤에 임금 인상률 4.48%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인상률은 노조 측의 원래 요구보다는 사측 요구에 가까운 안인데 대신에 이제 명절 수당 65만 원 신설도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후 3시쯤에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파업이 철회되고 시내버스 운행도 즉시 재개가 됐습니다. 극적 타결된 이유가 뭐죠? 인건비 인상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문제에서 이제 4.48%는 대구 부산 이 지역에서 있었던 임금 인상이거든요. 사측도 이 정도는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먹혀든 것이 있고 그리고 사실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이 필요한 금액이 600억 원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600억 원은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제의를 한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이 첫 번째로 눈에 띄는데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이고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내로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은 당장에 5월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한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수련 보조수당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분만, 응급 등의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에게 확대한다는 방침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이달까지 현장 복귀해라 당부를 했는데 의료계의 정부 당근이 좀 먹혀들까요?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이 이런 조건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사단체라든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증원을 백지화한다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천 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대화 전제 조건, 이것이 의사단체라든지 전공의들 스스로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당근책으로는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면택 의사, 강경한 요구 조건을 내걸기로 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파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차기 의협 회장 이면택 당선인 굉장히 강경파, 대정부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구 사항들을 했던 걸 살펴보면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물론이고 정원을 축소하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정부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떨어질 경우에 총파업에까지 돌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임 의협 회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결 국면이 거친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의대 교수들 오늘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 규모는 결국에 계속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유효휴학계를 내고 있는데 전체 절반 정도가 이미 유효휴학계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도 전공의들은 또 어떤 대표성 있는 소통 창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개시하기에 또 기술적 물리적으로 힘든 조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